안녕하세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군무원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절차법 개정된 내용, 개정된 내용을 내용만 위주로 해서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정은 1월달에 됐습니다. 1월달에 됐는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 12일부터 혈액이 생기거든요. 공격도 우리 군무원 시험이 7월 16일날 있어서 솔직히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몇몇 수험생들 분께서 항상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개정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건의들도 있었죠. 그래서 시험치기 직전에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싹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괜히 막판에 봤다가 혼동이 되고 새로운 부분은 괜히 불안해지고 지금은 계속 잘 정리해오던 페이스를 잃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했지만 혹시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한다기보다는 행정절차법에 개정된 굵직굵직한 내용들 아니면 큰 제목 정도로만 한번 받으시고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기존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들인데 그중에 또 특히 개정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고 굉장히 좀 편안하게 혹시 문제가 나왔을 때 모르던지 낯선지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용도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길게는 하지 않겠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한번 확인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절차법 우리가 보통 적용범위죠.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적용범위 이거는 처신입행지죠. 그래서 처신입행지인데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이 확약, 공표, 계획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신입행지라는 두 문자에다가 확약, 공표, 계획 이 세 가지가 추가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행정절차법 규율 대상이 아닌 것에서 확약이나 계획의 시험은 아주 잘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들 하면 안되고 뭐로 바뀌었다? 행정절차법에서부터 확약, 계획 물론 계획 관련된 건 뒤에서 보긴 하겠지만 상당히 조문 하나 달랑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실한, 상당히 부실하지만 어쨌든 명문의 근거 규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약과 공표 계획이 추가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규율 대상에는 그런데 공법상 계약이나 그다음에 실권의 법률이죠. 이거는 여전히 행정절차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에 이 공법상 계약과 실권의 법률이 있죠. 그래서 확약과 행정계획은 행정절차법에 신설되었고 공법상 계약과 실권의 법률은 행정기본법에서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하신 분들은 이게 어느 법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그 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투명 행정업무의 혁신이죠. 혁신이라고 하는 건 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행정청이 업무를 수행할 때 혁신 있게 하라. 그래서 나쁜한 이야기들입니다. 굳이 안 읽어봐도 안 읽어봐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균등하고 진로폰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좋은 말들 다 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여건 등이 불이익받지 않더라도 이런 조항이죠. 이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오더라도 지금 틀리게 나올 만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업무의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라. 대책 마련하라라는 정도의 조문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협조죠. 협조 관련되는 것도 우리가 기존에 있던 조항이 조금 더 보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일단 원활한 수행을 해서 서로 협조하라. 이거는 기존에 있던 조항이죠. 그런데 거기에 협업이죠. 협업. 그러니까 협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행정청과 공동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걸 협업이죠. 협업을 하라라는 규정이 신설돼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다른 행정청끼리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말해라.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도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개인정보보호는 공시송단할 때 개인정보보호하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험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은 별로 아닌 거로 보입니다. 이런 정도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처분기준의 설정공포인데 이게 인허가 의제제도가 행정기본법에 신설되어 들어갔죠. 그러면 인허가 의제제도에 관련해 행정기본법에 신설되어 들어갔는데 다만 인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본법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을 대비해서 먼저 당겨 놓은 거죠. 그런데 별거 아닙니다. 인허가 의제할 때는 관리인허가 처분기준, 그러니까 처분기준을 설정공포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의 처분기준도 통합해서 공포하라. 그 정도 취지가 되겠죠. 그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처분의 방식이죠. 이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문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죠. 전자문서에 관련되는 조항이 좀 더 구찰되었죠. 그럼 전자문서는 뭐냐. 우리가 늘 해왔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요. 또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거기에 상호해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면 처분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문서에 관련되는 규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이 들어갔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구술이 아닌 문서. 문서가 원칙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 외에 구술이죠. 다만 그 전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할 때는 구술 등 다른 방법인데 그 구술 등 다른 방법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팩스로 하거나 전자오편다. 이게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었을 뿐이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내용의 방법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다양한 방법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 청문 실시. 이거는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청문은 법의 규정이 있으면 청문을 하죠. 이거는 필요적 실시입니다. 기소기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다. 임의적 실시죠. 그런데 이제 뭐 세 번째, 왜 했지? 인허가 취소, 친분 자격의 박탈, 법인조합의 설리버가 취소할 때 청문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종전 규정은 이 세 가지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이 있는 경우를 삭제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좀 더 강조,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가 또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절차가 더 강화되었죠. 밑에 부연설명이 되었죠. 인허가 취소, 친분 자격 박탈, 설리버가 취소할 때는 당사자 등은 신청이 없더라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절차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아까 제가 보았던 처신 입행지에 확약 공포 계획이 추가된 거고 그거하고 그리고 나온다면 이 부분이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청문을 실시할 때 이 세 가지가 당사자 신청이라고 하는 규정이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청이 없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청문을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 번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청문 주재자도 이것도 원래 청문 주재자의 인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청문 주재자 두 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선정되는 경우인데 이것도 뭐 이해가 상충되면 상충되는 어떤 청문 주재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충할 때는 두 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또 청문이 좀 더 공정하게 진행하였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상충되거나 불편부담 그리고 전문적인 데 두 명 이상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두 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선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청문 주재자의 인원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었으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청문 주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들어갔죠. 그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9번 이건 아주 중요하지요. 문서의 열람 복사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서의 열람 복사는 청문만 있었지 의견 제출이나 공청에는 안 된다라는 게 종전 규정이었는데요. 의견 제출의 경우도 문서 열람 복사 청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청문만 되고 의견 제출이나 공청에는 안 된다였는데 의견 제출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러나 공청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문서 열람 복사 청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정도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문서 열람 복사 청구는 청문과 의견 제출의 경우는 여전히 인정하고요. 공청에는 여전히 안 된다. 이거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뒤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기술적인 것이죠. 보시고요. 의견 제출할 때 비밀로서 검지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뭐 특별한 것 같고요. 자 전자공청회. 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우리가 공청회가 시험을 전하면 전자공청회가 잘 나왔죠. 그런데 이게 일단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공청회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명칭 바뀐 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자공청회가 다 온라인 공청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전자공청회 하면 맨날 했던 게 뭐였죠. 전자공청회는 영행하여서만 가능하다. 대신하여 가람하여 엑스였잖아요. 그게 시험이 자주 잘 나왔죠. 그런데 예외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원칙은 원칙은 공청회가 병행해서만 가능한다는데 과거에는 이것만 있고 단서 예외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병행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병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온라인 공청회가 가능한 경우죠. 이게 신설되어 들어갔죠. 신설되어 들어갔는데 어떤 경우냐. 이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어려운 경우죠.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죠.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공청회 부분은 여기 아주 많이 나왔지만 원칙과 예외로 조문이 이원화된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가 어려울 때는 전자공청회만 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개최는 되는데 진행되지 못하고 무탄된 횟수가 3회 이상 서로 공청회 할 때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극한 대립 때문에 막 점거를 하고 공청회가 무산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모여서 하면 뭐하니까 모여서 하면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공간을 확보해서 일반적인 공청회를 하지 않고 전자적 형태로만 공청회 실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갔죠.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공청회죠. 명칭이 아직 입에 안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병행해서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온라인 공청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뒤에 뭐 나머지 전자공청회가 명칭이 온라인 공청회를 받겠다는 그 정도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밑에 박스의 내용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허가 취소 교재 가지고 있는 인허가 취소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당사자의 신청인데 당사자의 신청을 빼버렸죠. 그리고 이게 문서열람청구는 의견 제출은 없고 얘만 있고 얘는 없고인데 이거 이제 있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스의 내용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약 위반 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은 아까 신설된 조항인데 확약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법의 명문 규정화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행정절차법 초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행정절차법에 없어졌다가 다시 반영된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확약을 할 수 있죠. 확약은 확약을 할 수 있는데 확약은 문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협의가 필요할 때는 협의를 거치고 확약을 하고요. 그리고 확약을 했는데 보통은 확약은 기속력이 있죠. 구속력이 있지만 구속되지 않는 상황은 뭐냐. 사정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확약을 했는데 위법하죠. 위법한 확약에까지 구속력이 인증이 되지 않죠. 이거는 한 번 정도 봐두실 필요가 있다면 확약은 문서로 한다 하고 이항하고 사항 정도를 한 번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약을 이항할 수 없을 때는 그건 사실 통지한다.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확약이 다른 내용은 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위반사실의 공표. 이거는 책에서는 3편 실효종 확보 수단의 맨 마지막에 위반사실의 공표죠. 이게 개별법만 있고 일반법은 없었는데 이제는 일반법에 해당되는 행정절차법의 공표에 대한 규정들이 들어있죠. 이게 또 역시 별로 그렇게 특이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1항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공표하는 거죠. 그리고 공표는 명단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공개할 경우에 프라이버시는 심해지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다당한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명단 공개 대상자한테 해명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통제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긴급 상황이거나 성질상 그리고 폭이 이럴 때는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줘도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받은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뒤에 끝들은 그냥 기술적인 내용이 되니까 한번 확인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정계획이죠. 행정계획의 경우도 사실 조문에 달랑 하나 들어갔습니다. 보면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시행하고 우리가 보통 구속적 계획이죠. 구속적 계획의 경우에는 서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익을 정당하게 형량. 그러니까 형량명령의 원칙이죠. 그게 조문에 들어갔죠. 다만 이 조문 하나 덜랑 들어가기 때문에 근거는 마련됐지만 일반 법이라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사항인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에 대한 규정이 명문의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맨날 나왔던 것 중에 아니라 행정계획에서도 나왔고 행정절차법에도 나왔지만 행정절차법에 규정 없는 거 하면서 대표적인 게 행정계획이었는데 행정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행정계획이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갔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예고기간 이것도 조금은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게 행정예고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게 20일이죠. 여전히 원칙은 행정예고 20일 이상인데 예외조항이 신설되어 들어갔습니다. 급할 때는 그죠. 긴급할 때는 20일 너무 길죠. 그래서 단축할 수 있는데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행정예고는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긴급한 상황일 때는 단축할 수 있는데 그 단축기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한번 보시고 나머지 뒤에 있는 국민참여의 확대 이런 것들은 제목만 보셔도 되겠고요. 그 전에도 거의 잘 안 나왔지만 뻔한 이야기들이죠. 국민참여의 활성화. 밑에 블라블라블라 있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국민제한을 처리하는 것. 이것도 블라블라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면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국민참여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그리고 온라인 정책토론. 전자적 정책토론을 전자를 온라인으로 바꿨죠. 그래서 앞에 있는 온라인 공청회보다는 좀 더 일반화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그래서 온라인 정책 쪽인데 명칭이 바뀌어서 본 내용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행정절차법에 개정된 주요 내용들인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7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7월 16일 시험에 우리가 보통 법이 이렇게 개정됐을 때 역대로 봤을 때 개정된 거 바로 더군다나 4일밖에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출제가 된 적은 거의 설레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출제가 안서는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또 우리 수험생들이 불안한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출제자가 아주 독하게 모질게 마음먹고 개정된 내용을 물어볼 경우를 대비해서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니까 자료는 아마 파일로 이렇게 제공이 될 거니까 그걸로 보시고 쭉 한번 가볍게 훑어보시고 제가 아까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 있었죠. 한 5가지 정도 좀 강조했던 것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고 나머지 일반화된 조항들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군무원 7월 16일 날 시험치는 분들을 위해서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